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전국에 cctv를 잘 설치해 놓았으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면서 가장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까지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고 36.9%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26.9%였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20%를 달랑 떼내서 이재명 후보 표에 쉽게 얹어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공치사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당일투표 동료운동과 많은 자유애국시민들이 초지일간 당일투표를 고수한 일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당선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국민의힘은 지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곳에 거의 모든 부정선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외국민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관외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거소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관외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또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모두 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런 작업 안 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늘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경상도 말로 제발 좀 단디해라. 제발 좀 단디해라.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자랐던 아버지의 투박한 당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훌륭해지는 것이죠.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좀 단디하지 않아가지고 국민의 날밤을 세고 투표함을 지키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야당인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그런 반성과 승찰과 각오와 그리고 혁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참 대구에서 4.15 부정선거가 대구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영호 씨. 본업을 하면서도 열심히 나라살리기 운동을 하는 일명 해대어죠. 3월 17일 날 대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는 항의집회 주장을 정리한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그 글을 읽으면서 제발 좀 단디해라. 국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좀 단디해라. 단단히 하라. 야무지게 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구심죽자 대투본 집회 공지는 국민의힘당 항의 방문 및 집회 그리고 그것이 아마 3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리고 집회 목적은 4.15 부정선거 강력수사 촉구 3.15 대선 부정선거 강력수사 선거법 개정과 선관위 조사 우파정당 역할과 자질 촉구. 이런 목적을 갖고 열립니다. 최영호 씨가 국민의힘 당사 항의집회 발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봉인지 쌓인 사진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는 정당이 국민들이 떠먹여주는 권리조차 챙기지 못하는 정당에 무슨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 권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3구 대선마저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주인정신으로 맨날 며칠 밤낮을 선거 전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름이란 정당에서는 투표를 마치면 투표함 훼손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개표장에서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진기를 갖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외에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봉인지에 서명한 사람조차 개표장에서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국민의힘 정당인가를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자격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정당에게 명령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을 문관리시키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고 강탈당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진실의 편이 쓰지 못하는 비겁자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촉구합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주명은 반드시 할 것이며 3구 대선도 명백하게 조사해서 부정선거로 밝혀지면 주범자들 즉시 법정 최고형을 때리고 부역자들에게는 철퇴를 내리겠다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도 영구의 대한민국 국적을 없애서 다시는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영호 씨 헤데어가 3월 17일 날 국민의힘의 대구시당 앞에서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런 항의 집회에 그런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펼칠 것이다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뭐든 우리가 좀 착실히 야무지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미협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간 이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중심을 잡으시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위 선거 공정성 확보와 부정선거의 근절 단절처럼 중요한 국가적 어젠단화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변의 측근들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민심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국민들만 보고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웃성 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깊이 읽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마치 문정권에 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질책할 것입니다. 어떻게 21세기가 22년 지난 시점에서 아프리카의 미개 국가도 아니고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쳐가지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당당한 일인 것처럼 입을 싹 닦고 그렇게 2년을 지시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좌파정권 20년 좌파정권 50년이 펼쳐질 것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물건을 하나 훔치더라도 죄를 값을 치려야 되는데 국가의 근본을 그냥 무너뜨리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완전히 정의가 붕괴한 국가는 그것은 그야말로 조폭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검사로서 정의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주변에 적당히 타입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국민들의 아우성과 국민들의 외침과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항의에 깊이 경청하셔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취임과 함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